진실의 방으로 정겨운 장면입니다. 정겨운 장면 신기하다 근데 오늘 너무 겁난다 자 안녕하세요 까마귀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제 채널명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야생 까마귀라고 바꾸기로 했는데요 그런 의미로 오늘 채니아빠와 같이 채니아빠 뒤에서 뭔가 막 하고 있죠 새해 인사도 드릴 겸 떡국을 끓여서 얼음물 속에서 먹어보기로 했는데요 아 오늘 죽어보자구요 완전 죽었어 한파주의보가 내렸어요 지금 낮 최고 온도가 영하 6도일 정도로 진짜 추운데 아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네 일단 이 악물고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2022년 잘 보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 띠 커뮤니티에서 약속했던 대로 제가 문어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문어 머리에요 어때? 겁나 그래요 장난 아니지? 문어 머리가 하나가 이만해 언제 먹어? 피문어는 다리보다 머리가 맛있다고 하더라구요 아 그래요? 응 쓸리네 오면서 살짝 녹았나보다 그래도 문어가 껍데기가 되게 질겨요 여기가 껍데기가 질겨서 이 껍데기를 빼줘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요? 손이 시려 하하하하 딱 먹으면 좋겠네 여러분 손질 끝 사골 국물 환경으로 같이 먹어주면 몸에 기워야 돼요 더 오래 사는 거 아니야? 그럼 잘생겨지고? 그럼 장동건처럼 되는 거 아니야? 이미 장동건처럼 한간에 소문에 의하면 연천 장동건이라는 소문이 있어 벌써 소문 났어? 너무 맛있어 됐어 댕댕아 먹고 싶어 너도 아이고 자 간장한다 간장 있나? 냄새 겁나 냄새 먹고 있어 덥네 야 아 이거 좋아하는구나 자 사골 국물이 끓으니까 이제 떡을 넣어주고 자 파도 넣어줄게요 대충이면 다 맛있어 봐봐 우와 와 진짜 멋있다 형수님 같이 들어가서 드시죠? 아니요 들어가죠 들어가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하면은 무조건 백만 고장이다 기가 막히지 와 이거 사골 어디 사골이에요? 집에서 한 거예요 아 직접? 그럼 직접 하신 거예요? 네 비닐들어 우와 대박 진짜 맛있어 죽었다 아니야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죽으러 죽으러 가는 거 같아 아 진짜 죽었어요 오늘 진짜 무서워 내가 이걸 모르면 그냥 하자 막 이럴텐데 이 고통은 아니까 와 너무 고맙다 나는 맨날 하잖아 하는데도 오늘은 진짜 바람 불고 아 기운이 진짜 미쳤어요 영화 지금 7도인가 그래 바람 불어서 영화 한 10도 될 거야 할 수 있겠어요? 오늘 못하면 진짜 쫄보야 쫄보 나 원래 쫄보 하하하하 오늘 무조건 해야 돼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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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일단 고 바꾸가 어딨어 어디론가 계속 끌려가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도 뭐 모자를 파네 지금 북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두어 보자고 미쳤어요 와 살려줘 살려주세요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 들어가자고 하는데 여기 지금 여기가 철원일 거예요 아마 연천도 아니고 철원 야 너무 깊은데 하지마 네? 너무 깊은데 하지마 네? 너무 깊은데 하지마 야야야야야 여기 해 아니 여기 하라고 여기 하라고 여기 여기 야 거기 하지마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야 얼음 깨는 것도 힘든다 와 미쳤어 미쳤어 난 그러면 네가 여기에서 먹고 넌 들어가서 먹고 난 여기에서 앉아서 먹고 이러면 되지 뭐라는 거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손실여 소실여 손실여 손실여 사신같애 사신 사신같애 사신 뒤에 사신 보이시죠 사신 같이 들어가요 떡볶이 한 그릇 드셔야죠 뜨거워 뜨거워 온천이 나오네요 여기 다행히 들어가서 뒤여 죽을 것 같은데 와 맛있겠다 저 요즘 소식하고 있어서 조금만 주세요 소식하셨으니까 영양 보충하셔야 되니까 국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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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넣고 와 진짜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이거 혼자 하면 어떻게 해 아 몰라 빨리 해야돼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찍고 있는거야 아 추워 아 추워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어 정신이 없어 야 이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씨 아우 야 씨 먼저 갑니다 빨리 먹고 나올게요 아우 시청자 여러분 아우 시청자 여러분 아우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0년도 2022년도에도 하시는 일 다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와 대박 야 너 미쳤다 맛있어 맛있어 응 야 천천히 들어가 형 맛있어 천천히 들어가 형 맛있어 천천히 들어가 형 확인해 나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응?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야 어떻게 들어갔어? 아우 괜찮아? 응? 괜찮아 한 번에 푹 들어와 그냥 어 따뜻한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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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 이렇게 드디어 안 씹히잖아 감각이 없어 이거 괜찮죠? 어 너무 따뜻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절대로 싸가지 마세요 이거 인간이 할 짓이 못 됩니다 따뜻하네 따뜻하네 양이 너무 많아 와 정말이다 발가락에 감각이 없거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내가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뭐 왜 괜찮죠? 나는 왜 와 이거 진짜 느낌이 어떠냐면 발가락부터 해가지고 없어졌어 지금 하체 밑으로 느낌이 안 나 그럼 상태로 두고 놔야 돼 그럼 머리만 남을 것 같은데 와 지금 그리고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너무 차가워요 와 아 아 아 아 문어 왜 늦게 하고 그랬어 찢겨서 안심프잖아 문어 왜 늦게 하고 그랬어 아 아 아 이거 얼마나 차가웠는지 매번 얘기하지만 경험을 해보시려면 찬물 있죠 이거 집에 찬물 틀어놓고 세수 한번 해보세요 그게 한 10배 이상은 차가운 것 같아요 아 아 아 미친 새끼 아 여러분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는데 이 미친 사람이에요 얘는 아 미쳤다 진짜 와 바람 바람이 때리는 것 같아 들어가서 저기 야 내기로 한 번 타고 응응응응응 아 근데 아쉽게 여기 내기가 없어 아 아 맥이 아 아까 여기 물고기 저기 물고기 응 저 물고기 물고기 진짜 있어? 응 저기 저기 맥이 있다 저기 야 소거장 이어 저거 아 소거장 이어 저거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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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 가방으로 고스러워 하하하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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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많이 먹었어 응? 이거 너무 많이 먹었어 응? 난 아직도 먹었어 뭐 으아 아 아 으아 우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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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나도 안 추네 괜찮네 뭐 사운맛이네 여러분 사실 차갑다는 거 뻥이에요 하나도 안 춰요 이제 변환하네 저군데 했어 먹어도 먹어도 안 찌어 아 나 같은 경우는 먹는 거 늦은데 진짜 너무 맛있어 내가 뭐 많이 부... 으아아아아아악 으악 야 여기 오한말 있다잉? 어? 조심해라 오한말 저 10개밖에 안 남았어 저거 아 겁나 많이 남았어 아 자 아 자기 김치 좀 줘 김치 거가 김치 생각 안 난다니까 응? 이거를 중간에 뼈다는 거를 안 넣기 위해서 영상 안 자르고 으아아아아아악 맛있어요 김치 음 아오 역시 어디 내가 촬영되고 있는 거 맞지? 응 제고 있는 거 같아요 가끔씩 촬영 안 될 때가 있어가지고 아아 아 근데 손에도 간과가가 오고 손에도 간과가 오고 고기를 왜 안 먹엉 아 나 원래 고기를 싫어해 dan 들어가 가지고 몇 분 됐어요 roo 뭐라고 해야 돼? 8분. 아니 8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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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한 2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. 찍기 시작한 지가 8분. 한 10분 있어야지. 어디 가요? 다리 관광없어. 아프네. 원래 그래? 원래 아파요. 완전히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네. 저 형 오하병 걸렸어. 오하병. 오하만 하고 있어. 하나도 안 추워. 아 아파. 야 이거 견딜만 하네. 한 번 하죠? 어. 근데 왜 오하오하대? 네. 구정떼. 그래. 두 번 해야지. 구정떼도 해야지. 아 구정떼? 어 또 하지 뭐. 오하오하하지 말라고. 오하하지 말라고. 아니 너무 신기해서 그래. 한 번에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하지. 아니. 사실 미끄러진 거야. 하하하하. 상도 안남도 잘 봐야되요. 아 아니야. 그냥 들어갔지. 우와. 우와 이거 붙었어 이거. 수건이 붙었어. 아 이거 수건. 형수님 이거 수건 더러워져가지고 제가 빨아드릴게요. 아니야 아니야. 이거 흥붙었는데. 아 괜찮아요. 괜찮아요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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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세요. 지금. 영화가. 영화 7도인가 그러는데. 다 얼었어. 다 얼었어. 여기도. 이 새끼야. 똑바로 해 이 새끼야. 이 새끼가. 하하하하. 자 여러분 이렇게 공약. 얼었네. 이렇게. 어 공약 아닌 공약. 아 나는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. 저도 얼음물에 꼭 한 번 들어가고 계실까 싶었거든요. 아 들어갔습니다. 중년 유튜버. 파워. 파이팅. 그러면. 2022년도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. 저희도 열심히. 좋은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. 안녕. 어우. 추워. 지금 옷이 다 튀었어요. 아 다 얼기 시작했네. 아 이거 어떻게 더. 아 이거 어떻게 더.